귀가 한쪽만 있어요 귀가 한쪽만 있어요 엄마가 귀가 양쪽에 없는 게 없이 태어났는데 또 새끼 난 게 한쪽끼만 또 태어났어요 새추가 두 개 감겨있는 거 그런 거를 입바닥으로 긁어내면서 잘못해서 키까지 씹어버린 거죠 부리는 흔적이나 이런 건 없어요? 네 없어요 휴게 케이스예요 이거 우중으로 보고 해야 될 케이스인데요 유전적인 요인에 있을 것을 상정을 하고 심도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다음 3세에 태어나면 또 재워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.